다음은 저에게 오늘 주인공이시죠. 좋은 주인공 박장님의 장소님 빨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셨는데 축하의 인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신 분 중에서 저보고 먼저 하나인데 저는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게 너무 다중인 하겠습니다.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작자로 손 나기를 바랍니다. 이것으로 축사를 대신으로 감사합니다. 다음은 저희 김수경 부모님께서 코멘스를 주시겠습니다. 다음은 안양그룹의 좋은 코멘트까지 해주신가요? 네. 축하의 인사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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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마지막으로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릴게요. 선생님 다시 한 번 인정 축하드리고요.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준비지휘 갈게요. 와인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오셔서 와인을 좀.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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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